히힛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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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알바동입니다. 자, 메가맨 이좀머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차라리 시프트가 부럽다. 탈주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얘들아 나 이.. 이어서 얘너봐 벌써 3명을 잡았어 3명 얘들아 날 믿어 3명을 잡았어 3명 꼭 쉐도우맨, 스네이크맨, 퀨벨을 잡았다니까? 이제 내가 잡은 애는 바로 이 스플래시맨이다. 꼭 잡아준다. 스플래시맨 좋았어. 제가 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여러분들 이 맵은 제가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았어 이 맵은 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기억해놨어. 에 좋췟 참고래 여러분들 이 게임은 원래 좀 어려운 게임입니다. 에 당연히 못하는건 당연한거고 몇번 죽는건 당연한거지 에 헉 헉 헉 헉 헉 헉 아 이번에 팝콘 안쳐 얘들아 걱정하지마 이번엔 멘탈 붕괴를 할일이 없어 왜냐면 난 지금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 그래 늘 나는 깰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으로 게임을 했었어 하지만 그 마인드를 바꿔보자 나, 나같은게 깰 수 있을까? 나, 나같은게 이런 게임을 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거야 그러면은 괜찮을거야 이씨 아하 아 역시나 무리인가? 하지만 도전해볼게 그래 좋아 에헤 빠빠빠 나 같은게 거기서 죽는건 당연해 하지만 열심히는 해볼게 그렇지? 이런 마인드 아주 좋아 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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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잔용감을 낮춘다 난 늘 잔용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죽으면 빡쳤어 하지만 이젠 그 자존감을 좀 줄일 때가 됐어 아 맞는건 당연해 아 아 아 먹물 내가 이걸 피하다니 어 내가 이걸 안 맞고 피하다 아 역시 내가 뭐 그렇지 뭐 어 괜찮아 내가 뭐 그렇지 뭐 하지만 괜찮아 난 블랙을 좋아하니까 에 가보자 내가 또 이번에도 할 수 있을까? 아니 아니 난 못할거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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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덕분에 내가 죽지 않았어 여기서도 할 수 있을까? 어어 이번에도 내가 또 더 할 수 있을 시발 까아악 역시 어어 영원히 내가 이걸 해내다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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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해 해내자니 어어 아니야 이번엔 절대 해내질 못할거야 아니야 이번엔 해내질 못할거야 난 여기서 떨어져서 뒤지겠지 당연한거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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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 발판도 사라지듯이 내 목숨도 사라지겠지 어어 어어 아니야 이번에야말로 떨어졌겠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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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아 차갑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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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예상했잖아 맞을꺼 이악 우와 몸이 키워가라니 그 와중에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이거에 처 맞겠지 아니네 그렇지 어어 저 여기서 점프를 잘해야돼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잘 못해 이아아아아악 대박 어 JK 어 예앤에 우후우 하지만 이번엔 죽겠지 이룡 이룡 오 knot 어헤 아헤 괜찮아 흐헵 난 죽을줄 알고 있었어 그럴수가 있어 아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더 열심히 더 멀리 가보더로 그들으러 하도록 하겠어 정말이야 나 내 자존감을 죽여야되 Sounds Both 어 이걸 내가 피했네 대박 우와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러울꺼야 우리 캔유가 자랑스러울꺼 라고 이번엔 맞겠지 으악 이건 안맞다니 아니 steht chests 신천필꺼야 당연히 맞는것만 당연에 어휴 천하나 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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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워! 점프를 잘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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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여기서 더? 오! 어 여기와 봤다고? 대박 나 하버드냐? 내가 여기와 봤단 말이야 하버드 아니냐 내가? 오우시 아 아! 그렇지!! 이 Stage Q. 어... 조아 여기서 기 scarce 아니야 아! 봐바 난 이 비눌빵이랑 올라가지 못해 내 무게가 얼만데 아니네? 오! 오! 여기 가만히있어서 공기방울 타고가야해 좋아 역시 난 얍쌀비를 쏴서 알아냈어 하.. 나같은건 어어어어.. 나같은건 다행이다 뭐 튀어나오겠지 에이 예상했지만 피할수 없었어 역시 나같은건 하.. 점프 잘해서 저기 가야겠지? 하지만 내가 해낼수 있을까? 저 발판 버젼마다 떨어질거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야! 여기서 이거 떨어지겠지 아 mai 귀를 자꾸 주는거야 나같은족에게 아악're 씨발 아이씨 이.. 이.. 에이! 얘.. 아닙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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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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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시시하네 취소 자 기억해 이거를 가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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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악 오 저 비 뭐야 흐어엇 아아 오 어? 어? 안 돼 여기가 여기서 떠나는데 안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힘들게 왔는데 아아 이번은 이번엔 실패할거야 아까 성공했지만 뻐록으로 이번엔 실패할거라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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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아까대로 뽀롱 있었는데 아아 에어우 아니야 그래도 한 번 해보자 응 한 번 정도 해보자 한 번 더 해보고 시벌딱 안되겠다 싶으면 그만두고 헛! 헛! 허어어 그렇지! 이에앗! 좋았어 허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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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버리기 그렇지 여기 어떻게 뜨라 여기 여기 어떻게 뜨라 거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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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보다 가보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냐 나 같은건 흠 이게 어울려 이씨 아이씨 아이씨 나 같은건 아냐 어울리는 최후였어 하아 내가 뭐 그렇지마 헸 아이씨 헉 깜찍 그렇지마어 에이씨 하아 아니야 나야다 얘들아 여기까지 온거만해도 천운이야 하아 하지만 가볼까나 그냥 여기서 여기서 자! 에잇! 에잇! 오케오케 니아악! 허허 개 같네 진짜씨 가자 가자 여기서 니아 니아 니아악! 다시 다시 허! 허! 호어어! 이야아아아아악! 내가 뭐 그렇지 아까 뽀록으로 내가 뭐 그렇지 여기로 가자 후레이후레이 간바레 짜이코 후레이후레이 간바레 싸이코 오오? 여긴 다 가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저 왼쪽 오른쪽으로 가서 점프하는거라고? 알았어 알려줘서 어? 어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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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그렇지 뭐 내가 하아 안돼 내가 그렇지 뭐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거 아니야? 나 정도면은? 내가 뭐 그렇긴 해 어? 근데 어? 아니... 내가 뭐 그렇긴 해 근데 어? 아니...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에이씨 에어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을거라 믿어줘도 너희들을 믿어 어... 에어양! 하 listeners 빨리 가 응응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그렇지 그럼 해보자 아 그렇지는 뭐 그렇지요? 간 다음에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점프해주고 왼쪽 점프 한 번 한 다음에 점프해서 적절하게 올라가서 떨어져버려 그게 내 그렇지 뭐 뭐 하는 것처럼 딱 보여도 떨어져버리지 봐봐 성격 급해갖고 성격 급해서 될 것도 안돼 아유 돼지새끼 봐봐 성격 급하다고 또 말해도 똑같이 또 떨어졌어 아이고 얘는 진짜 학습 능력이 없어 야아아아얘 성격이 계속 더 쳣 빨라 아이고 왜 이렇게 쳣 빨라 한국인 새끼야 아 aquest 어으해 ا이 이야 gedacht 아 이건 무슨maya 과연 그 뭐야 라인éric synchron 경기 아니 진짜 아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아휴 아 누가 자꾸 아 이상하네 흐응 그럼 좀 뭐 아니야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은 아름다운가라고 TV에서 그러잖아 응 발가락 발가락 댄스 흐헤헿 발가락 댄스 흐흐흐흥 가보자 에해이 일단은 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얘네들 안죽여서 때문인가? 아니야 그런건 없어 오른쪽 점프하고 왼쪽의 점프한 다음에 지금 점프해 그렇지 이제 여기 여기만 잘하는데 알았지? 간 다음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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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얘아!! 흐앜 흐앜 흐이 여기서 아앜 여겨서 대기하는거다. 여기서 오!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일단은 밟고 점프하고 이게 안될거 같은데 이게 가서 쭉 밟고 왼쪽으로 점프 안될거 같은데 어...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죠 다시 해보죠 다시 해보죠 아오케오케오케 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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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세이브해주자 솔직히 세이브 솔직히 세이브 세이브하자 솔직히 세이브다 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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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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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왕이다 하 내가 할수 있을까 나같은게 뽀로그로 여기와도 되는걸까 나같은게 얘들아 물에 나같은게 와도 되는걸까 쭈댄 이케 쓰자 이케 어? 이케 쓰자 하아 자 우먼한테 뭐가 쓰는게 좋을까?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붐에랑 쓰자 붐에랑 표창? 으엑 한번에 못게 얘들아 안녕 스플레쉬 우먼 우먼 això 으ㅔ져 어우 오오오 오오오오오 adaptations 저만 얘들 익히 쓰면 체력 오르냐? 근데 익히 쓰면 체력 오르지 않냐 얘들아 그지? 근데 어떻게 써? 스페이스바 엔터 Z트 X 어떻게 써? 얘들아 어떻게 써 이거? 안 써져 전에 안 썼어 적용시키고 엔터 눌러 아 Z 눌러 우와 우와하 아 잠깐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얘야 어어 어어 이야아아아아아 상상빨 이 씨이밤 진짜 개쉽네 이불아랬는데 우와 상상빨로 겨우 이겼네 후 아이 실력으로 잡고 싶었는데 겨우 상상빨로 이겼네 다음은 토네이더맨을 해볼까? 토네이노맨 잠깐 어려웠잖아 전에 다시 가볼까? 토네이노맨 오랜만이다 토네이노맨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맵이죠 전 그때 많이 떨어지지만은 지금 저라면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의 저라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컨트롤이 훨씬 늘었거든요 취소합니다 좋아 샤샤 해볼까? 점프로 계속 해줘야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퍼럭으로 왔네요 저의 운도 이제 다했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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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어어 아아휴 어이 아우야aroo 오우야 wild 저만 아! 아잇 아잇 그거군요 저는 조졌습니다 이거네요 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거 오른쪽이었나? 봤죠? 제가 한게 한게 이거 한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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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오세요 호호 오오오오오오 .... 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오오오오오 아 빨리 사라 줘 빨리 좋아 뭐야 처음와봐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X3 내가 과연 욘 으어씨 아 아 아 저리 영웅 Uh 어 오른쪽오anny 오른쪽 허 허어잇 허오 이야앜 계괜 nuggetsím다 괜찮습니다 젠젠 젠젠입니다 젠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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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은게 과연 여기서도 잘할 수 있을지 왕을 볼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최선을 다 해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호 에허허허 에허허허허 야허허허 아이 꺼져 이씨 냠냠 와아 꺼 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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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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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오오오오 crust 오오오오오 아 제 중 treasury 기반 야아 넌 무슨 일이야 ….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씨.. 괜찮아 여러분들 제가 한번에 깰 수 있다고 생각하신거 아니겠죠? 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 설마 설마 했지만 저에게서 설마는 봤죠? 가보죠 자 왼쪽으로 빨리 가지 않으면 아까처럼 도태됩니다 이 게임에서 도태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점프로 피해 주고 왼쪽.. 오른쪽이죠 좋아 좋아 겨우 왔네? 내가 왔네? 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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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엥 엥 엥 엉 엉 엉 엉 엉 가..가자 오우! 앗! 아..아 아이템 먹고와야지 흐흐흐 잘 버티네 근데 상대에 정말 어울리는 녀석이야 됐다 오케이! 냠냠! 자 여기서는 허우! 허우! 허우우!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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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우! 허우! 허! 허! 허어어어! 이씨 그렇지! 이! 허! 허어어어! 허! 와버렷! 와버렷! 어! 어유! 허허! 어차가 밑에 뭐야 아 일단 가봐 하자아아아! 쫄이키마셔아어어어어! 쫄이키마셔어어어! 어어 어..오른손 반..반벅성 반 대쪽 아름다운 네 Quiz cud 구 구 구 법 아 Hide oire 여분 오 어 오 오 으에엉 쉣 괘세 얏 씨바 새끼 윽 여기는 바람이 반대로 불어 최대한 가까이 점프를 해야된단다 허허허 아이 개쌍!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이 밑! 여기서부터 해? 아 여기 어떻게 왔는데? 헤헤헤 아 나 어떻게 왔는데? 아니야 난 최선을 다해 보겠어 반방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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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으아아아악 우아아악 좋아좋아 좋아좋아 오케이 이제 내가 와 맵이 감사하게도 내 이렇게 에, 세이브를 해줬네? 아, 체력 없어 어떡해! 아, 최대한 피해보자 할 수 있을까? 아, 체력! 오오오!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할 수 있을 거야 야, 이씨! 안녕하세요, 저는 모독입니다 제가 타들은 좀 세게 때립니다 아니요, 채팅 쓸 때 원래 세게 타자를 칩니다 특히 엔터 칠 때 세게 엔터 눌러요 그런 습관이 있죠 하... 물론 제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게임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들보다 잘 이 씨X 호루새끼들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저는 오오오! 저는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 정말 옛날에 저라면 야, 이 씨X 아가리 존나 사네, 이 개새끼들 씨X 이 게임 다운받은 적이 있나, 이 개새끼들아 꼭 씨X 키보드 앞에서는 존나 자른 척해 씨X 딱구리 개새끼들 딱딱이 새끼들 라고 말했겠지만은 저는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자아 어